88번 버킷 준설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준설선이라고 하면 강 바닥에 있는 토사들을 긁어 올리는 건설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킷 준설선 같은 경우에는 버킷 컨베이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연속적으로 준설 작업이 가능한 준설선인데 보기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토질의 영향이 적다. 맞고요. 토질의 상태를 고려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준설선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보기 2번은 안반 준설에는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반 준설에 사용이 되는 준설선은 디퍼 준설선이에요. 디퍼 준설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보기 3번은 준설 능력이 크며 대용량 공사에 적합합니다.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대용량 공사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기 4번은 협소한 장소에도 작업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협소한 장소에는 컨베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컨베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는 적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협소한 장소에는 그래브 준설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브 준설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봐서 88번의 답은 4번으로 보겠습니다. 89번 보겠습니다. 기계 부품에서 예리한 모서리가 있으면 국보적인 집중응력이 생겨 파괴되기 쉬워지는 것으로 강도가 감소하는 것은 잔류응력, 노치효과, 질량효과, 단유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료에 이런 노치가 나있다. 그런 상태에서 하중을 가게 되면 노치가 있는 이 부분 단면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단면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응력이 좌우치 끝단, 노치를 낸 부분이 중앙 부분보다 응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응력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응력 분포를 보이게 돼요. 이런 응력 분포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해서 재료역학에서 이런 내용 정리를 했었죠. 응력 집중 계수라고 해서 시그마 민 분의 시그마 맥시 이렇게 해서 응력 집중 계수를 형상 계수라고도 하고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응력 집중 계수를 형상 계수라고도 하고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노치 효과 노치가 나 있는 이런 부분 펀치로 찍어서 단면적의 변화를 주고 펀치를 찍어줌으로써 노치가 난 이 부분에는 이미 잔균열이 가 있다는 거죠. 잔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응력이 훨씬 큰 이런 응력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량 효과 현상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체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응력이 발생했을 때 응력을 없애기 위해서 응력을 없애기 위해서 풀림이라고 하는 열 처리 같은 걸 해줘요. 그래서 응력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력이 남아있는 게 잔류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질량 효과 현상이다 라고 하면 열 처리 중에서 당금질 처리 당금질 처리를 했을 때 재료의 내부까지 재료의 내부까지 외부와 내부가 균일하게 균일하게 강도 경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부피가 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시킬 때 외부와 내부의 냉각 속도가 다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외부와 내부의 강도 경도가 균일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을 질량 효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질량 효과도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0번 기준기의 작업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준기 기준기의 전부장치에는 여러 개의 요소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주어진 게 첫 번째가 드래그라인이에요. 드래그라인 드래그라인은 수중굴착이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보기 2번은 백호 지면보다 낮은 지역 지면보다 낮은 지역의 굴착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 3번은 셔블 지면보다 낮은 곳의 굴착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준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야. 지면보다 아래 지면보다 낮은 곳 낮은 곳의 굴착 작업은 백호 백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일단 틀렸고 셔블은 경사면 작업에 경사면에 흙 같은 걸 긁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아니면 토사라고 하죠. 토사를 굴착하거나 경사면 토사 작업을 하든가 토사 굴착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차량에 토사를 적재하거나 차량에 토사를 적재하거나 이런 목적에서 사용하는 게 셔블이 됩니다. 셔블이 되고요. 보기 4번에는 크램셀 이라고 해서 수중굴착 그다음에 깊은 구멍굴착 작업에 용이하다 맞습니다. 토목 작업을 할 때 건축 작업 토막 작업 이런 거 할 때 터파기 작업이 있어요. 터파기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크램셀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90번에는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고요.